윤포신 시그널, 윤심 논란, 혁신위와 당내 친윤 중진들 사이에 윤심이 내게 있다, 누구에게 있다를 두고 설전 중인데 바람직한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그런가 하면 당 안팎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설이 제기됐는데 흥미롭게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설을 띄운 장본인이 이준석 전 대표입니다. 중진과 윤해권을 압박하는 모양새의 이유는 앞에 카펫 까려고 하는 거 아니냐. 결국 저는 한 1, 2주 내에 시한 내에 김기현 대표는 쫓겨난다 이렇게 봅니다. 어르신 보수층에서는 최근에 보니까 한동훈 장관이 시원하게 싸우네. 이 사람을 비대위원장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있다. 장관님이 국민의힘 비상재칙위원장 맡을 거다 이런 예측을 하셨어요. 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예측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그 내용들 다 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보면요. 김우식 교수님. 비전전략실장이잖아요. 정치부를 올해 출입했던 기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기 이준석 전 대표의 저 논평이 싸움을 붙이는 것 같다. 지금 안 그래도 김기현, 장제원, 당의 지도부와 중진들이 인요한 혁신위, 쳐내려고 하는 인요한 혁신위에 대한 강한 반발이 있잖아요. 그런데 싸움이 뭔가 붙을 것 같으면 붙을 것 같고 해서 잘 안 붙으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김기현은 1, 2주 안에 날아간다. 그 이유는 한동훈 장관을 불러다가 카페트를 깔기 위해 인요한 혁신위가 카페트를 까는 거다라고 해서 싸움을 붙이려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윤핵관이라든지 김기현 당 지도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제거 대상. 그래서 심지어는 정계 은퇴시켜야 된다는 이야기도 하잖아요. 1, 2주 안에 제거시켜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 김 앵커 말대로 어떻게든 싸움을 붙여서 이게 비대위로 넘어간다는 것은 현재 지도부가 사실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든 누가 비대위원장 오든 간에 비대위로 갔다는 것은 사실은 이 국민의힘 체제가 사실은 새로운 국면을 맞는 건데 저는 이준석 대표가 그런 걸 전망하고 추측하는 건 자유로운 영역이니까 오케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해서 비대위가 넘어갈지 안 넘어질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해서 비대위로 넘어가면 이준석 대표님 밖에서 그만 떠드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핵관도도 날아간다고. 김기현 대표가 다 그만두고 비대위로 넘어간다고 하면 확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준석 대표하고 많은 설전을 벌였습니다만 내년 총선 승리라는 단일한 목표가 있다면 만약에 비대위로 갈지 안 갈지 모르겠으나 설사 간다 하면 제발 이준석 대표 돌아오기를 바라고요. 저는 저걸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 비대위로 가기 위한 카펫을 깔아놓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인유한 혁신위원회에 약간 비판을 하면서 새로운 다음 국면을 예측을 하는데 정치평론가가 저렇게 말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직 당대표였던 분이 저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제3자적 입장에서 좀 나하고 상관없는 정당이다. 그런데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이러이러 이런 재미있는 예측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제가 볼 때 그냥 제3자적 입장에서의 평론가 이야기여서 좀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은 좀 아쉬운 면이 있고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정치 구단이라고 굉장히 칭송을 받다가 정치평론가 식으로 계속 말하다가 계속 틀려가지고 지금 정치 초단도 안 돼요. 제발 그런 식으로 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박지원 원장한테 전화옵니다. 이준석 전 대표 과연 한동훈 비대위를 띄우는 이유는 무엇이냐 싸움을 붙이려는 거 아니냐 내지는 정치평론처럼 예측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아예 이 당에서 당 떠나는 거 아니냐 다양한 관측이 많습니다.